B.Y. 신은 죽었다던 니체는 죽었다. B.Y. 심바 자와디의 신고 네오 크리천 플로우 발매. B.Y. 심바 자와디의 모습입니다. B.Y.는 누구인가? B.Y. 인천 주한 장로교회에 출석 중이며 상당히 신앙심 깊은 기독교 신자이다. B.Y.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이며 CCM 래프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B.Y. 반 우스갯소리로 붙은 별명이 지저스 웨거 랩의 내용도 후술될 내용처럼 기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 B.Y. 친해진 계기는 알 수 없으나 독기와 상당히 친하다. B.Y.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크리천인 B.Y.가 불교도인 독기에게 형, 교회 가요라고 하자 독기가 눈치채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 B.Y.가 올린 인스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Y.는 신기독인, 새로운 기독인이라는 뜻으로 B.Y.는 단순한 종교인이었으나 새롭게 거듭난 신앙인 B.Y.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온 열방을 상대로 전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Y. 싱글 앨범, 네오 크리천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가 부활절을 맞아 4월 12일 새 싱글 앨범 B.Y.는 네오 크리천 플로우를 발매했습니다. B.Y. 심바 자와디입니다. B.Y.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B.Y.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라는 B.Y. 요한복음 3장 3절과 B.Y.는 이번 곡의 가사를 통해 B.Y.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다 B.Y. 죽음 따위 이겨내버린 구원자 예수였다며 B.Y. 무력하던 어젠 십자가에 걸었네 B.Y. 부활 보혈이 꽤 묻었다 발걸음에 B.Y. 죽음 앞에서 유행이 돼 B.Y. 네가 듣기 싫은 소문 또 듣기 싫은 플로우 B.Y. 듣기 싫은 복음 B.Y. 내가 이 땅의 소금이 돼 B.Y. 오늘이 썩지 않게 내 손을 향해 B.Y. 바가 세상의 모습이라며 B.Y. 그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B.Y. 구원자 예수 그리스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B.Y. 이어 예수를 위한 내 삶은 수치를 당해도 B.Y. 영광은 피약해 B.Y. 저 유혹이 유혹해도 내 일을 기억해 B.Y. 주가 말한다 B.Y. 훗날의 축복은 이제 우리 앞에 B.Y. 나는 몰라 True Religion B.Y. 주일의 신 아닌 B.Y. 일주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B.Y. 유일의 신 B.Y. 그 아들을 따를 뿐이라며 B.Y. 신앙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B.Y. 또 동일의 신은 B.Y.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자랑해 B.Y. 여길 초월하신 이에 B.Y. 보호자를 빛나게 하는 게 내 역할 B.Y. 빛으로 애워 쌓인 신의 형상 B.Y. 쓰레기가 자녀가 돼 B.Y. 받은 건 기름 부음 B.Y. 선행은 널 구원 못해 B.Y. 오직 믿음뿐이라며 B.Y. 종교인이던 내가 거듭나 B.Y. 신앙인이 돼 B.Y. 의심이 이젠 확신이 돼 B.Y. 천국을 미리 베 B.Y. 신을 벗고 들어가지 B.Y. 내 지정소 B.Y. 구속 안에서 자유한 B.Y.는 네오 크리스천 플로우라며 B.Y. 행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하려는 B.Y. 종교인이 아닌 B.Y.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B.Y. 그리스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B.Y. 한편 2014년 싱글 B.Y. 왈츠로 데뷔한 B.Y.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5 우승자 출신으로 B.Y. 정규 앨범 B.Y. 더 블라인드 스타와 B.Y. 더 무비스타를 발매했습니다 B.Y. 이와 같이 B.Y. 노래를 통해 B.Y.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B.Y.에게 B.Y.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세요 크리스천TV였습니다